받으라. 예? 받어. 렛츠고! 아, 예. 여보세요? 도유빈 씨.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. 당장 화장실로 가요. 약군들 앞에서 표정 관리 안 될 테니까. 왜? 뭔 일 있나? 어, 그... 김미영 팀장입니다. 학교에 무슨 일 있어요? 아, 아뇨, 아뇨. 그... 보이스피싱이지 말입니다. 어, 저 잠깐 화장실 좀... 어, 성민아 안내해 드려요. 기가해라. 으, 으. 따라오세요. 감사합니다. 저, 성민아 밖에 있니? 왜요? 아니...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... 서로 민망하지 않게 좀 피해 줄래? 아... 자, 죄송하십시오. 아, 고맙다. 여보세요? 수요일 6시까지 5만원 건으로 3,300만원 준비하세요. 누구야, 너? 당신의 모든 걸 아는 사람. 만약 경찰을 신고하면 당신의 취미생활은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. 아, 장소는 아주 적당한데 알려드릴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그러나? 어디. 이뿐이야. 메뉴, 메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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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면서 웃어봐. 여기가 오케이. 황홍홍